엄마, 엄마. 아니, 사람이 있으면 좀 대답을 하셔야지. 한 번 또 이렇게 부딪히면 아주 장난 아니게 또. 접시 많이 내려놓지 마. 다 집어넣어. 그냥 깔끔한 게 좋아. 물도. 이게 줄줄줄. 이게 이게 물값이 얼마나 나가는데. 너 이제 오지 마라. 왜 내 살림인데 네가 와서 네 먹대로 해. 어머, 우리 딸. 일단 표정이 다르네요, 일단. 표정이 확 다르죠. 할머니를 위해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. 왜 샀어? 해 드리려고요. 누구를? 할머니를? 네. 채원, 너 손놀림이 예스럽지 않은데? 어머. 어머. 얼짱 각도. 으허어. 오, 이리와. 오, 귀여워. 감사합니다.